1,200개 88기 뉴활스타일 1,200개 264만원어치고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확률은 이렇습니다 스라벨이 대충 한 15% 정도 되니까 한 6,7개에 하나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히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프롱 루즈핏 1.5% 확률로 나오니까 1,200개를 까니까 17,18? 그거밖에 안되네 18개밖에 안되네 어 요거지 그거밖에 안되네 어마무시한 아이템일지 마라벨보다 비싼 가격이잖아 일단은 뭐 한 번 1,200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나온 줄 알았네 나온 줄 알았어요 어 어 프롱 루즈핏 하나 뽑았고요 아 출발이 좋습니다 1.5% 확률이니까 100개 정도 까가지고 1.5개 나오면 잘 나온거죠 어? 아 3개 나왔구요 아 4개 나왔구요 분위기 하고 싶었습니다 1라운드 프롱 루즈핀 4개와 근데 스라벨이 조금 안 나온거 같은데 음... 소소하게 나온거 같기도 하고 2라운드 응? 300개인데 이제 300개면은 1.5% 거든요 4개 하고도 0.5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다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온다 하우... 핏소리 들리나요? 나만 크게 들리나요? 아 잘들려요 3라운드인가 901개 남았습니다 아 그디어 루즈핏 나왔구요 요정도면은 평균인 것 같군 아직까지 이번에 슬라벨이 20일? 아 슬라벨 5수하고 루즈핏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모양은 다르네 더 더 더 꼭 평균을 할 필요는 없잖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 더 나왔으면 좋겠네 아 근데 까는거 너무 힘들다 힘들어 아 근데 슬라벨이 너무 안나오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몇개야 슬라벨 14개 아 이번엔 적게 나온 것 같던데 몇개죠 지금? 루즈핏 12개? 12개? 400개? 12개? 아니 결국에는 평균을 갖고 있네 슬라벨 개잘 나오네 4연수다 4연수 이번에는 또 잘 나오네 요번에 두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한번 나왔구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 85개 가서 하나 더 먹어야 돼 그래야 평균이야 200개가 되기 전에 하나가 더 나와되요 아 남았다 평균 들어갔다 다시 아 더 나왔네 더 나왔네 좋았어 3개 좋구요 평균보다 하나 더 많이 나왔다 아 두개 더 많이 나왔다 이러면은 아 세개 더 많이 나왔다 이러면은 일단은 평균은 찍었네 어 여유롭고 이제 아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네 마음이 편안해 확인 좀 해볼까 14 19개 하나 더 나왔네 여기서 안 나와도 하나 더 많은 거 157개 한 번에 끝날려나 한 번 더 해야 되려나 아 아 또 나왔네 아 이거 평균보다 두개를 더 먹었네 아 다섯개 아 이거 1.5% 확률했는데 평균보다 다섯개가 아 여섯개 여섯개 아 마지막 하나의 기간이 없었네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루즈핏 이게 메인 아니야 결국에 21 22 23 23 평균으로 잘 봐 1% 0.5개 18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섯개가 더 나온거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가 일곱개 없다 어디가 일곱개가 없어 어디 한줄 패스했는데 어디가 잘못됐어 지금 일곱개가 사라졌어 7 5 35 3 4 5 아 개이득 빙개 스라벨이었네 야 개이득이네 빙개 스라벨이었어 개이득이야 다시 찾아왔어 없었던 스라벨 찾아왔고 816 곱하기 660 660은 53 8560원 메소는 얼마야 42.5 더하기 60.38 72 66.12 56 469억 점 7이라 이게 끝인가봐 그걸 얼마에요? 이거 대충 메포로 얼마좀 봐볼까 아 개충 4400원이라고 계산하면 122.4 592억 요렇게 되네요 대충 600억 손해기 손해다 그치 개손해긴 하네 지금 요새 메포 시세가 얼마죠 3300원 아닌가요? 야 씨 뭐 시가를 여기서 200억은 올려야 되네 200억 어떻게 올리냐 나중에 루즈핏을 7억이니까 나중에 한 20억에 팔면 본전 즉약이 그렇게 가야되겠네 아 이게 아무리 좋은게 있어도 지금 시세가 작살나가지고 답이 없긴 하네 페이백이나 좀 할까 누가 봐도 안올릴만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일단은 스카우트 메포나 모아야되겠다 아 씨 나도 어떻게 하고 싶다 나도 한 번에 제거하고 싶다 그럼 바나나나 의자 요거 드리고 17채 헤네시스에서 만나시지 아 예 바로 쾌교 주시지 아 예 바로 쾌교 주시지 아 예 17채 헤네시스입니다 아 예 늦으면은 명찰반째가 없을 수 있을까 아니 자꾸 받아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받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받는 사람들이 자꾸 받아가네 아 기분 탓 아니지요 자꾸 받는 사람들만 받아가는 것 같아요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두 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내 느낌이 뭔지 알아요 계정을 바꿔서 또 받고 계정을 바꿔서 또 받는 느낌 오케이 마지막 정리 완료 오케이 다 됐다 아 예 끝 아 예 끝